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요. 제 수업을 듣는 분들이 라이브 수업으로도 듣긴 하지만 인강으로 듣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한번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거를 잘 모르셔서 수업을 등록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자, 이제는 그런 걱정 마시고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요. 한번 따라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은요, 카톡으로 맞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요, 이메일로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카톡은 웬만하면요, 여러분들 그 랩탑이나 PC 있잖아요. 거기에서 카톡 PC 버전을 설치를 하고요. 거기서 다운받는 게 좋거든요. 자, 제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미 카카오 PC 버전을 다운받았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링크를 보냈다고 생각해 볼게요. 제가 이렇게 링크를 보내거든요. 등록을 하시면요. 이 링크를 클릭을 해 보시면 First Week, Second Week, Third Week, Fourth Week가 있죠. 제 수업은요, 한 달에 4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각 주를 보면 이렇게 ABCD 컨텐츠가 있거든요. 자, 첫 번째 주에 4개, 두 번째 주에 4개, 세 번째 주에 4개, 네 번째 주에 4개. 이렇게 해서 총 16개의 수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지금 12월이죠. 2023년 12월 수업이에요. 12월 수업은 제가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Fourth Week의 마지막 수업 있잖아요. 마지막 주에 했던 D 컨텐츠를 봐도 지금 보시면 어때요? 자, 수업 들어가 있죠? 이거 클릭해 보면요. 이렇게 강의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요게 지금 One, One, Strategy.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거를 이렇게 하면요. 와이파이의 신호, 와이파이가 강하냐, 그렇지 않으냐 이거에 따라서 보는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요. 요게 있는 요 버튼 있죠? 요 버튼을 클릭을 하고 다운을 받으셔서 요게 보시면 D 강의를 다운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렇게 지금 MP4 파일 있잖아요. 그거를 플레이하는 요 다음 파업 플레이어를 가지고 지금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거 해갖고 이렇게 드리면 그래서 온라인을 보통 하면 어... 많은 시간도 절약이 되고 자, 이게 불... 전혀 문제 없죠? 어, 이렇게 깨끗하게 화면도 되게 제가 HD 어... 화질로 아주 그냥 깨끗한 화질로 촬영해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해드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도를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쉬운 설명이 나왔으면요. 스킵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거는 평생 여러분들이 이제 세이브해서 공부할 수 있으니까 그런 장점도 있겠죠? 자, 그리고 이메일로 이제 제가 전달 드리는 경우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한 학생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셔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자, 이렇게 제가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메일을 알려주면 이렇게 이메일로 이 링크를 전달해드립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링크를 클릭을 해보시면요.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First Week, Second Week, Third Week, Fourth Week 이렇게 구성이 돼 있죠. 자, 뭐 하시는 거는 어렵지 않습니다. 클릭하고 나서 자기가 원하는 강의를 클릭하고 자, 그러면 자, 이렇게 A로 돼 있는 거 있죠? 이게 강의예요. 그 다음 나머지는요. MP4 파일, MP3 파일, 그 다음에 스크립트 있죠? 자막 파일 있죠? 이렇게 구성이 돼 있으니까 요거를요. 다운받으셔서 여러분들이 원할 때 공부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어렵지 않죠? 자, 그리고 항상 인강 학생들은요.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당신의 영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12선 그 다음에 롱롱 앵글리 최대 활용법 있죠? 요거 무조건 보셔야 됩니다. 이거 매우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안 보시면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제 수업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나가기 위해서는요. 이 수업 전중호학습 있죠? 이거를 꼭 꼭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링크 같은 것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요 링크 같은 것도 보면서 아, 이렇게 수업을 들어야 되겠구나! 이렇게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하면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스마일폰으로 이제 수업을 듣는 거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일폰을 이렇게 해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제 수업은요. 집중을 요구하는 수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왔다 갔다 하면서는요. 제 수업을 듣는 게 아니라 제 수업 시간에 공간을 가지고 복습하는 시간 있잖아요. 복습하는 시간으로 활용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내가 과오로를 듣고 있다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과오로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 퍼스트 위크서부터 퍼스트 위크까지 다 올라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료가. 자, 그러면 링크 전체를 한꺼번에 다운받을 수 있거든요. 과오로가 12월이라고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 링크를요. 한꺼번에 요렇게 자, 다시 한 번요. 오른쪽 버튼을 점 세게 된 거 있죠. 이거 오른쪽 버튼을 누르고 다운로드를 누르면요. 이 12월 전체 자료를 한꺼번에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 되시나요? 자, 아니면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지금 12월 수업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퍼스트 위크는 끝났습니다. 내가 퍼스트 위크를 못 들었어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거를 클릭하고 다 가서 이렇게 다운받고 다운받고 그러는 것은 자, 비효율적이죠. 그럴 경우에는요. 퍼스트 위크는 이미 자료가 다 올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땡땡땡 고고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고요. 다운로드 버튼 있죠. 요거를 누르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유용하게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마찬가지예요. 에이, 요것도요. 강의만 이렇게 클릭해갖고 강의만 다운받지 말고 그냥 한꺼번에 이렇게 다운받는 게 훨씬 더 편하지 않을까요? 제 인강 수업에 대해서 어떻게 들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전달을 해드렸으니까 앞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니까 시간적인 부분 장소적인 문제 때문에 등록을 망설였다면 등록을 해주고 수업을 꾸준하게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자, 넥스타랑. 고맙습니다. Englis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